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의 영어 고등호쌤 이정민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여러분과 캐스트 만난 시간을 준비했는데 제목은요. 고2. 현명한 준비 여름방학 영어학습법. 됐습니까? 자, 선생님 오늘 이 캐스트 날짜 촬영하는 게 바로 7월 8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이 좀 빠른 학교들은 지난주에 기말고사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에 기말고사 끝나게 되겠죠. 선생님 여러분 오늘 낮에는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 현장 학교를 직전 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넘어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기말고사가 딱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우리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마지막 여름방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에 나름대로 이제 야심찬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할 수 없는 게 이제 여러분들 남은 2학기만 지나면 이제 고3. 그래서 예비 수험생이라는 말이 슬슬슬 입에 붓기 시작할 텐데 그럼 자,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과연 내가 영어는 좀 어떻게 해서 현명하게 준비를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쌤이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화면 쌤과 시선 고정하시고. 준비했습니까? 오케이, 스타트. 자, 먼저 프리뷰. 그럼 쌤이 여러분들 강의나 캐스트에서 오늘 할 이야기 간단하게 밑그림 보여주는 거죠. 자, 미리 보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땡땡부터 자, 여기 일단 땡땡 네모칸 두 개에 각자 현재 위치에서 넣고 싶은 단어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쌤이 제시하는 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잠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요. 자, 매일 할 일과 다음에 매주 하자 그랬는데. 자, 우리 항상 좋은 거는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 계획부터 알차게 잘 세우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계획을 어떻게 잘 실천을 해나갈 것인가겠죠.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중요한데.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이도저도 아니고 흐지부지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 지금까지 한두 번 지났습니까? 자, 이제 내가 이번 여름방학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2학기고 곧 고3으로 가는. 정말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간 동안에 그럼 여러분들 학습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잖아. 그러면은 자, 무엇보다 어느 뭐 문과든 이과든. 또 지금 이제 통합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과정 속에서 가장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 첫 번째가 모두 다 영어는 아닐 거라고. 그래서 쌤이 제시하는 게. 자, 우선순위 첫 번째 과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 꼼꼼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적어도 이것만큼 반드시 네가 꼭 하라고 해서 복잡한 계획이 아니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꼭 하세요. 매일 할 일과 매주 할 일. 이거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자, 수준별로요. 저 지나치게 수준은 세분하지 않고 선생님 여러분들 크게 딱 두 개만 준비했거든. 그래서 이 수준별로 여러분들 현재 필요한 부분들 학습, 코칭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밑그림 쫙 그려주시죠. 이제 출발할게. 첫 번째는요. 여깁니다, 여러분들. 자, 성공적인 여름방학을 만드는 attitude. 바로 태도란 뜻이죠. 그래서, 자,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야 실천으로 잘할 것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하는 여러분들 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읽어보자. 첫 번째. 내신 끝나지 않았다라고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한 학기 성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해서 여러분들 학생부에 반영이 되는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되죠. 그래서, 자, 이제 작년 2018년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두 개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올해 2019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지금 이제 1학기가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 학생부에 반영되는 거 어디까지죠? 3-1까지죠. 그럼 이제 두 개의 학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야. 내신을 접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그쵸? 지금 화면 속에 샘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맞아. 나 지금 이 고민하고 있었어. 아니면 조금 더 이전부터 나는 해왔었어. 라고 종지부를 찍고 하는 친구들. 또는 주변에 보니까 이미 든든하게 정식 파이터로 각오를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하나만 물어보자. 정식 파이터로 결심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쁘다,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만 볼게. 그 친구들, 정식 파이터 결심한 친구들, 과연 너보다 더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하고 있니? 1년 이상 남아있는 수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밀도 있게 준비하고 있니? 그게 예스인 친구들은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친구들, 아마도 훨씬 많겠지. 그러면 바람직한 결정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자, 내신 왜 끝나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좀 할게. 여러분들,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영어는요. 사실 우린 뭐야? 수능하고 내신하고 좀 나누어서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 나누는 틀 말고 네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휘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듣기 한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 구조, 문법을 통해서 독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험의 유형에 좀 차이가 있지. 내신 같은 경우는 수능이 없는 뭐가 있다면 바로 문법 문제가 좀 집중되고 그 다음에 서수령 부분이 상당히 강화된 시험의 유형별 특징이 내신인 거고 수능 모의고사는 그게 덜한 부분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네가 서수령이 좀 약하고 문법이 조금 약한 부분인 거지 영어를 놓을까 말까 놓을까 말까 이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 위에 있는, 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중에 내신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수능이라는 부분들이 있겠지. 어느 정도의 교집학과 공통 분모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부분이야? 다른 거 뭐 아니지만 영어 같은 게 어디입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면 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더 큰 틀 어디 보시라고요? 너는 지금 뭐야? 이 영어 랜다. 바로 영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신을 놓는다라는 부분을 했을 때는 그냥 뭐야? 공부를 놓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가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을 어쩌면 충분히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을 너도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그게 고민이 된다? 이걸 읽어보세요. 고3은 네가 부러울 거다. 고3은 네가 부러울 거다. 자,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촌 중에 친인척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요, 친한 선배, 언니, 형, 오빠, 누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 자, 고3 수험생으로서 이번 여름방학을 남다른 각오로 맞이하고 있겠지. 그리고 그들을 네가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너를 굉장히 부러운 시선 바라볼 거야. 왜, 왜, 왜 부러울까? 너에게는 무려 그들보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겠니? 뭘 접어? 아니야. 다시 펼쳐서 제대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뭐야? 영어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다음에요. 고3들 생각하면 너 굉장히 1년이라는 시간. 속된 말로 재수생들 1년 더 한 거잖아? 뭘 1년 더 할 준비를 해? 지금부터 네가 이미 시간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냐? 자, 그래서 생각은요. 3번의 결론 적어놨죠. 뭐라고? 이제 너만 하면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을 맞이하면서 너에게 필요한 태도 1번 몰라도 돼, 2번 몰라도 돼. 하지만 뭐야? 3번은 반드시 이제 너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 명심하고 이제 쌤과 함께 시작하시자고요.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여기입니다. 자, 읽어봐. 시작. 일단 문법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뭐라고? 끝내자고요. 이번에는 끝내자고. 자, 쌤이 왜 이번에 끝내자고 하냐면은 본론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할 거야. 선생님, 제가 작년 1학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2학년 올라와서도 역시 중간기말 내신 준비하는데 저는 정말 문법이 계속 걸림돌 됩니다. 개념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떤 거 뭐? that, what? 이거는 제가 할 줄 알겠는데 which이나 where? 또는요. 여기다가 왜 형용사, 여기다가 왜 부사 그 다음에 대명사, 이신지, 대민지, 대신지, 도우즈인지 하는 부분들 또는 뭐 문장구조 파가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들 갈증나는 부분이 네가 있잖아. 지금도. 그렇지 않아?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봐봐. 자,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영어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구나. 자,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울 것과 외우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자, 암기. 그러면 네가 외울 건 뭐야? 외울 건은 어떠한 지문,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변치 않게 공통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자, 수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다른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뭐는 외워야 됩니까? 시작. 개념은 좀 외워야 되겠지. 자, 전체 영어 영역 중에 나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법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문법 부분. 그러면은 문법에 대한 개념. 분사구문 한 줄로 뭐다라는 부분들. 분사구문 접속사 주어 동사를 간단하게 능동일 땐 ing, 수동일 땐 pp. 둘 중 하나로 바꾼 것. 그래서 분사구문 한 줄 정의. 그동안 쭉 함께한 수학생 알고 있잖아. 분사구문의 한 줄 정의 뭡니까? 접주동을 ing 또는 pp. 끝. 그런 개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지. 관계대명사 한 줄 정의 뭔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 이런 부분들. 됐냐? 그러면 이 개념을 외우셔야 돼요.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변치 않고 계속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출제 포인트가 있겠지. 그렇지 않냐?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구별을 하는 부분이 시험 나오는 포인트죠. 그러면 그 둘의 차이점인 개념을 알고 네가 적용하면 될 거 아니야? 예문이야 얼마든지 바뀌어지겠지. 왜? 단어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예문 바뀌면 새로운 문제냐? 아니잖아요. 쌤하는 얘기 보세요. 네가 2 더하기 3을 할 줄 알아. 2 더하기 3을. 그럼 2 더하기 3을 할 줄 안다는 이야기는 뭐라는 얘기야? 더쌤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출제 포인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날 똑같이 2 더하기 3 나오냐? 4 더하기 7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1 플러스 25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 시험 나오는 포인트. 어떻게 풀 것인가?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외울 거야. 그러면 외우지 않을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외울 걸 명확하고 정확하게 딱 외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적용 연습이야. 근데 사실은 뭐야? 여기가 확실하게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어려운 것 같고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린 거잖아요. 그걸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언제 이번 여름방학에 확실하게 문법은 마무리 치자고요. 알겠니? 자, 너의 다음방학 언제겠냐? 예비 고3이라는 겨울방학이겠지. 그렇지 않아? 겨울방학을 들어가는데 영어와 관련해서 네가 한 번 더 문법을 또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때 되면은 다른 과목의 학습의 압박감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문법만큼은 언제? 이번 여름방학에 확실하게 끝내주다. 끝내라는 건 뭐라는 얘기야? 개념과 출제 포인트.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지문에 나오는 문장의 길이나 수준을 좀 높여서 가면 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연습.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쭉 가는 부분이고 문제들은 예문 속에 있는 어휘를 챙기고 구조 파악하는 거. 거기까지 욕심을 내서 이번 여름방학에 문법 정리 끝내는 거. 됐습니까? 자, 요게 공통으로 추천하는 거. 오케이? 다음 두 번째요. 자, 매일 할 일. 자, 그동안 쭉 고등호쌤과 함께해온 애지자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자, VIP. 뭐의 줄임말입니까? 원래는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이거의 줄임말인데 고등호쌤이 얘기하는 VIP. 뭐죠? 자, 오랜만에 한 번 써볼게요. vocabulary is power. 공감하지? 시작. 어휘가 힘이다. 이런 친구 항상 있어. 선생님, 저는 영어가 좀 약한데요. 아, 제가 좀 독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들 충분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잘못된 이야기야. 왜냐면은 자, 우리가 있잖아. 내가 뭔가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고 내가 이걸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치면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 즉, 문제를 제대로 잘 정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라고 치면은 의사쌤한테 제가 어디가 아픈지 맞춰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통증이 있고 뭐가 좀 불편한 부분들 명확하게 봐야겠지. 그냥 병원 가가지고 저 아파요. 이러면 의사쌤 당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보자고. 그러니까 영어가 약해요. 독해가 잘 안 돼요. 이건 뭐야? 뭉뚱그려 그냥 저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요. 자, 이런 거지. 선생님, 저 여기 딱 갈비뼈 세 번째쯤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그럼 들어갈게요. 뭐냐.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하는지. 내가 영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영어가 잘 안 됩니다. 독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 영어가 잘 안 된다. 독해가 잘 안 된다. 우리 보통 이제 영어 시험. 자, 우리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난이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 우리 공통적으로 보는 모의고사를 기준 말씀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을 때요. 사실 뭐야. 어떤 문제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신과 비교했을 때는 서수령이 전혀 없는 게 뭐야. 우리 모의고사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독해 문제인 부분이겠죠. 그러면 듣기 평가 같은 경우는 좀 약하게 실수하는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사실 여러분들 수능 있잖아. 수능 같은 경우 보면은. 듣기 평가의 평균 정답률이 거의 9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듣기는 변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가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영어가 약해요. 독해가 잘 안 돼요. 뭐야? 바로 독해가 조금 안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제 영어 안 된다는 말은 독해한다는 말 이거 됐죠. 그럼 이제 독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네가 독해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의 단락이 있잖아. 너 단락을 그냥 쭉 멀리서 이렇게 먼 그림 보도록 하냐? 아니잖아. 실제 문제 풀 때 뭐해? 이렇게. 물론 유형별 전략을 공부한 친구들은 해당 유형에 따라서 정답을 찾는 데 필요한 부분부터 읽어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친구들이 시험이니까 부담감 느끼면서 보통은 이렇게 아마 처음 읽어나갈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네가 잘 읽히는 질문은 뭐겠어요? 한 15단어 또는 20단어 내외의 한 문장이 나왔을 때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두 개 정도면 그냥 쭉 읽어 가겠지. 그러면 문맥상 해석을 쭉 해봤을 때 한두 개 몰랐을 때는 이렇게 의미가 돼야, 이렇게 말이 호응이 돼야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15, 20단어의 한 문장인데 그 중에 네가 하는 7, 8개 이상 단어를 보면서 생각해 봐. 탐은 뿅뿅뿅해서 뿅뿅뿅을 뿅뿅뿅하게 뿅뿅했어요. 이게 뭐야? 해석이 돼야 하는데 모르는 문장이지. 그러면 뭐합니까? 아, 잘 모르겠네. 그래도 뭐야? 우리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니까 바로 포기하지는 않아. 그 다음 문장 가봐. 그런데 뿅뿅뿅이 뿅뿅뿅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뿅뿅뿅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뿅의 연속. 바로 이게 뭐야? 외계어 됐어 되는 거잖아. 그럼 뭐합니까 이제? 선택지를 가보죠. 여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 선택지 가서 뭐합니까? 위에 나와 있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 그냥 알아, 마음속으로. 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신락같은 희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찍어. 채점에 틀리지. 뭐라고 그래, 그리고? 독해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돼지고자고. 그러면 잘 읽히는 문장과 안 읽히는 문장. 그러면 너는 실제로 뭐하고 있는 거야? 시작. 문장 읽기 하고 있는 거지. 그 문장 통해서 문장이 잘 된다, 안 된다. 뭡니까? 바로 시작. 단어죠.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 의사쌤, 제가 갈비뼈 왼쪽 세 번째 부분이 아픕니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 제가 어휘가 약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 쪽팔릴 일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약한 부분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않냐? 봐봐. 네가 지금 이 영상을 쌩과 함께 보고 쭉 시청하고 있는 이유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방법 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어휘가 약하다는 건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물론 조금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채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원인 파악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자, VIP 30클럽과 50클럽. 무슨 말이야? 매일 하루에 30개. 됐니? 매일 하루에 30개. 또는 뭐야? 매일 하루에 50개. 개인별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가 소화할 수 있는 양. 그래서 이것보다 내려가지는 말고요. 이것보다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말라고요. 네가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영어 단어만 외울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루에 자투리 시간 이용을 해서 30 또는 50. 딱 나 30클럽 할래. 나 50클럽 할래. 네가 결정하시고요. 이거를 쭉 지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 30개는 전부 다 생판 모르는 단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러면 50개 했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네가 하루 데이를 한다고 쳤을 때 50개 전부 다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역량에 맞게끔. 이제 모르는 단어가 봐봐봐. 만약에 한 30클럽을 택했다. 하면 모르는 단어는 한 20개 내외 정도. 50 택했다. 모르는 단어는 30, 40개 내외 정도.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30, 50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할 텐데요. 무엇을 가지고 활용할까요? 어떤 단어를 외울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야? 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첫 번째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2학년이 되시면 작년에 고1 때는 영어 교과서를 1년에 한 권 배웠잖아.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영어 교과서 한 학기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너 이제 1학기에 배웠던 교과서 안 배운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2학기가 되면 새로운 교과서가 배울 거야. 그래서 자, 본인들, 쌤이 여러분들 잠시 뒤에 수준별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교과서, 2학기 교과서 단어들. 그다음에 뭐야, 여러분들. 기출된 모의고사의 단어들.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공개 자료실에다가 최근 3개년 거. 바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2학기에는 9월과 11월 두 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2018, 2017, 2016, 3개년에 대한 어휘 정리된 거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부터 일단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학교에서 부교제로 단어장을 선정한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또 학교 자체의 부교제로 단어장을 만든 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는 자, 그런 게 전혀 없으면은 본인이 하나를 택해도 되겠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많이 보는 부분들,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고 입증된 걸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단어장 하나 딱 만만해 보이는 부분으로 봐봐, 어려운 게 아니다. 만만해 보이는 거. 네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꼭 끝낼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을 시작해서 여름방학 동안의 30, 50클럽으로 시작하시라고요. 봐, 여러분들. 자, 여름방학 기간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뭐냐? 선생님, 저희 학교가 7월 17일 재현절 전후로 방학을 하는데요. 거기가 생각이 틀려먹은 거야. 뭐냐고? 여름방학 시작은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여름방학 하는 그 방학식 날이 아닙니다. 기말고사 끝나는 날이야. 오케이? 기말고사 끝나는 날. 그러면은 봐봐. 얼만큼의 생각이 차이인지. 보세요. 7월 18일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랑 7월 10일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랑은 무려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상적인 방학이, 계약이 광복절 전후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가 일반적인 방학과 계약일 텐데 이틀을 선생님이 깨라는 거야. 태도 바꾸라는 부분들. 언제요? 기말고사 끝나는 날. 예를 들어 7월 10일. 이미 끝난 학교는 당장 시작해야 되겠지. 그리고 언제까지요? 8월 말까지를 보시라고요. 알겠어? 여름방학이 짧을 수도 있는데 이 기간. 그럼 질문을 하겠지. 선생님 왜 8월 말입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2학기 있잖아. 2학기 중간고사가 언제 보는지 너 학사 일정 확인해 봐야 돼. 이번에 2학기에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좀 빨라.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10월 첫 주. 알겠니? 조금 빠르면 9월 마지막 주 또는 10월 첫 주에 중간고사를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우리 학교가 2학기 중간고사를 9월 말에 본다고 하면 이걸 조금 땡겨야 되겠지. 근데 10월 첫 주에 본다고 하면 이때까지를 너의 실질적인 진짜 여름방학 학습기간 잡으시라고요. 그럼 봐봐. 여러분들. 며칠 나와. 50일이지? 50일. 그러면 여기부터 애랑 차이가 나잖아. 4, 7에 28. 30일 잡는 친구랑 5, 5시 잡는 친구랑 그렇지 않아? 무려 1.5배라는 시간을 더 시간 투자하는 게 달라지지. 그래서 30개 했어. 얼마야? 1,500이야. 50개 했어. 2,500이야.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고요. 네가 성실히 잘 지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무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을 잘 시키라고. 오케이? 자, 다음요. 자, 이번엔 뭐야? 매일 할 일고고 매주 할 일. 매주 할 일. 모의고사 실전 연습. 자, 휴대폰이나 플래너나 다이어리나 또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9월 4일입니다. 무슨 날? 시작. 바로 9월 학력평가 보는 날입니다. 자, 서울 지역 친구들은요. 6월 달에 6월 학평 안 받잖아. 그래서 너 또 혹시 뭐야? 6개월 전, 6개월 전에 3월 달에 봤던 거 6개월. 그동안 뭔가를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모의고사에 생각을 쓰면서 지난번보다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생각하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 시기야. 그 다음에 6월 달에 봤었던 친구들은 3개월에 하는 간격이 있는데 바로 뭐야? 이 여름방을 네가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평가가 되겠지. 그래서 크게 욕심낼 게 아니라 바로 딱 이전 3년, 2018, 2017, 2016이죠. 그래서 9월 달 그리고 11월 달. 그러면 뭐야? 총 몇 세트야? 6세트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매주 주말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시간 딱 재고서 실전 연습하는 거. 됐냐? 봐봐. 선생님이 생각만큼 큰 욕심을 내지 않지. 큰 욕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뭐야? 제대로 지킬 걸 반드시 꼭 지키시라고요. 그러면은 네가 매일 단어 외우는 시간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네 일정에 끼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잠드기 전에 30분 정도 복습하는 시간. 오케이? 그 다음에 매주 모의고사 한 세트 푸는 부분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70분 동안 문제를 풀고 잠깐 쉬었다가 채점하고 틀린 지문들, 틀린 문항들 오답 정리하겠죠. 그러면은 맥스 3시간 정도. 여기에 대한 기본 시간 투자는 꼭 가져가는 거. 됐냐?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우리 수준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선생님 여러분들 서두에 언급했습니다. 딱 크게 뭐야? 두 가지로. 두 가지. 자, 모의고사 등급 말고 원점수로요. 원점수로. 등급으로 약간의 안주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점수로 합시다. 자, 모의고사 79점 이하입니다. 79점 이하. 그러면은 사실 뭐야? 우리 등급으로 한다고 치면은 몇 등급 되는 겁니까? 4등급 되는 부분이겠지? 그러면 4등급 미만인 부분들. 아, 써놨 써놨. 뭐라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고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요, 선생님?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태도. 고3은 너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1년! 그지 않냐? 늦은 게 있을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완전 늦고 포기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시고 시작하시라고요. 다음에 여기. 읽어봐. 다 같이 시작. 단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너 영어 못하는 게 아니다. 뭉뚱을 하지 마. 뭐라고요? 어휘가 약한 거니까 그 약한 어휘를 확실하게 투자하시면 되죠. 욕심내서 네가 지금 여기 점수대에 있는데 50클럽을 딱 해서 성공을 해냈어. 그래서 2학기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전과 달라진 거에 스스로 놀랄 거다. 알겠냐? 믿고 해봐. 자, 다음요. 3번. 문법은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점수대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문법이라는 거. 건물 짓는 거에 비회자라고 치면 뼈대를 만드는 거지. 뼈대. 그러면 뼈대를 잡고 안에 내용물을 채울 거 아니야? 바로 뭐겠어? 내용을 채우는 게 벽돌 같은 역할을 바로 어휘가 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면 차근차근 잘 쌓아 올라가서 하나의 문장층을 만들겠지. 그러면 문장 단위부터 정확하게 해석 연습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디까지 의미 덩어리 끊어서 영어 소대로 직독직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 문장 해석하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주시라고요. 알겠냐? 그러면 모의고사 다 풀고 나서 리뷰를 할 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이용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여기요. 모의고사 80점, 100점 친구들. 자 우리 등급으로 치면 이제 뭐야? 3등급 초반부터 1등급까지 있겠지. 그럼 이제 20점에 차이는 부분들. 자 2등급, 1등급인 친구들 텐데. 그러면은. 자 써놨어. 고이지만 뭐라고요? 고삼스럽게. 그래서 미리 스타트를 준비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내년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마 실질적으로 올 겨울방학부터겠지. 그래서 3학년이 됐을 때 영어는 대부분 다 지금 부정할 수 없는 게 EBS 교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1학년이랑 2학년 때의 모의고사는 크게 여러분들 수준 차이가 안 납니다. 네가 알다시피 너 작년 1학년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랑 지금 네 2학년 3월 또는 6월 달에 점수가 엄청난 큰 폭의 변동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야. 그치? 그러면 뭐야? 비슷한 수준이야. 근데 3학년에는 좀 달라져. 이야기가. 알겠니? 그래서 고2라고 고2는 모의고사의 수준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3학년 올라가면 이 격차가 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고. 오케이? 그 차이는 크게 두 가지야. 뭐냐? 첫 번째는 어휘. 두 번째는 뭐야? 지문 내용. 소재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왕이면 뭐야?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수월하겠지. 그래서 여기 단어는 당연히 필수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법 하나 체크하고 여기요. 뭐라고요? 수능특강을 스타트 하시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내년에 돼서 3학년 본교에서 왔을 때 EBS 현재 수능에 연계되는 교재가 총 3권입니다. 3권. 그래서 정식 교재 명칭은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 독해, 그리고 수능 완성.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교재들이 출가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내년 1년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EBS 교재 학습에 하는 3권이 될 텐데. 그러면 올해, 내년 건 아직 안 나왔잖아. 네가 고3도 나오겠지. 근데 올해 나왔던 여기부터 어떻게 스타트를 끊으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별도의 강좌를 여러분들 여름방학에 맞춰서 오픈을 할 거야. 그래서 자 수능특강 내년에 할 부분인데 올해 수능특강, 올해 나의 선배들이 보고 있는 이 수능특강의 교재를 나는 좀 눈높이를 끌어올려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여름방학에 독해를 잡아 나가시면은 상당히 너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눈높이를 쭉 끌어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럼 봐봐, 여러분들. 중간 기말 내신 준비할 때 너 모의고사나 부교재 했잖아요. 내년 되면은 3-1. 사실은 뭐야?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부에서 내신 반영 비중이 가장 큰 학년이 3-2잖아요. 그랬을 때 영어 내신 했잖아. 영어 내신은 대부분 다 EBS 교재 가지고 하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습을 지금부터 미리 훈련을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좌나 교재에서 지문들 꼼꼼하게 오래 나왔던 지문. 선생님이 현장에서 고3도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쭉 수업하면서 엄선했던 좋은 지문들 고르고 골라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부분 가지고 눈높이 올리는 훈련을 올여름방학에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자, 마무리할게. 여름방학 짧게 보면 짧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도를 바꾸고 마인드를 바꿔서 시작하면은 50일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시작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실천에 달려있는데요. 당연히 선생님이 제시한 방향 그대로 믿고 따라오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자, 짧은 만큼 짧은 만큼. 50일도 짧으면 짧은 거잖아. 그래서 짧은 만큼 알차게 그리고 빡세게 땀나게. 자, 그냥 더워서 흘리는 육수 같은 땀이 아니고요. 내가 노력과 열정과 내 혼을 불태우는 그런 굵은 땀방을 흘리면서 이 여름을 잘 보내는 부분들. 그러면 읽어봐. 가을바람에 기분 좋을 너를 준비하자고요. 가을바람 언제요 여러분들? 자, 알겠지만 매번 중간고사 볼 때 봄 날씨 최고야. 그다음에 기말고사 볼 때 아, 뜨거운 햇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 자, 가을바람 언제겠습니까? 10월 초쯤 2학기의 중간고사겠죠? 또 2학기말고사 있겠지. 그러면은 그 가을바람에 기분 좋은 너를 그냥 상상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상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준비해서 그 모습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대를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알차게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 여름방학 제대로 고등호생과 알차게 빡세게 땀나게 흘공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멋진 강자로 만나겠습니다. 결공하십시오. 결공하십시오.